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건 낭만도 없고 사랑도 없다. 너무 잔인하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게 팩트고 현실이다. 라는 두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전문직 예비사위 잘났다고 엄마 아빠가 비굴해 보일 정도로 숙이고 있어요. 진짜 존심 상해서 미쳐버리겠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많이 기우는 결혼인가요? 원지 제가 그렇게 기우는 결혼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3살 그리고 두 달 뒤 결혼을 하는 여자입니다. 일단 저희 두 사람 배경과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3살이고 상위권 직어국 출신의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뭐 메이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나름 관리를 잘해왔고 그러다보니 주변에서도 이쁘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월급은 300 후반에서 400 조금 안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남친은 저보다 딱 한 살 연상 34살입니다. 그리고 최고 대학 졸업을 했고요. 아마 서울대겠죠. 직업은 전문직이에요. 의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솔직히 외모는 평범한 편인데 그래도 전문직 버프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 전문직 치고는 훈훈한 편이지 이럴 수 있는 정도랄까. 또 몸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닌데요. 키가 좀 커요. 그래서 옷발은 좀 잘 받는 편입니다. 월급은 제 두배 정도로 한 80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겉으로 양가, 집안. 그냥 둘 다 평범합니다. 그렇게 잘 살지도 또 그렇다고 아주 못 사는 것도 아닌 뭐 일반 흑수저랄까? 저희들 조건 배경은 대충 이렇고요. 둘 다 모은 돈은 비슷해요. 그래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2년 조금 넘게 만나오면서 이미 양가 인사드렸고요.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아빠도 아빠지만 특히 엄마가 더 심하게 그래요. 우리가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첫 인사 드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지도 않는 고가의 선물을 자꾸만 예비 시부모님 댁에 보내고 그러세요. 예비 시부모님도 처음 한 두세 번 정도는 담내로 뭔가를 주고 그러셨는데 이거 자꾸 이러면 양가 모두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자꾸 이러면 저 두 분도 부담스러워해.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렇게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어차피 또 제가 중간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 싫어 나 안 줄 거야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전달하기 거부하면요.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건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너 미쳤냐 이러면서 진짜 난리를 쳐요. 당장 가져가라고.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 상견례를 드디어 했는데요. 하 진짜 이건 누가 봐도 그랬어요. 너무 티가 나.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그냥 대놓고 절절 매요. 거기다 예비 시부모님 태도도 그래요. 갑질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막 우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막 들고요. 어깨 쫙 펴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분명 서로 예단 예물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고 또 시댁에서도 저희한테 보태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아이고 그래도 잘난 전문지 우리 사위한테 비싼 식이라도 해줘야 도리 아니겠냐.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니까요. 저희 두 사람이 모은 돈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에요.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가 도움을 안 받기로 했어요. 양쪽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 하자. 즉 시댁에서도 도움 주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그런데 왜 이렇게 절절매는 거야. 누가 보면 한 10억 20억 준 줄 알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돈을 떠나서 그냥 우리 집안이 죄인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물론 저도 좋은 사람 만났고 복을 받았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들끼리 있을 때 더 심합니다. 부모님이 그냥 저를 볼 때마다 신신당분을 하세요. 앞으로 네 남편 잘 받들고 무조건 말 들어라. 잘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만 예비사위와 사돈들에게 잘 보이려고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던 백화점을 계속 기웃기웃 사돈들 옷이나 한 벌 사드릴까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 생일도 명절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요. 저나 당신들이 문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절절매면서 막 비굴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 거 나 진짜 너무 속상하거든요. 아니 이게 정말 맞아요? 내가 그렇게 기울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후기 30대 직어국 출신 회사원이 아마도 서울대겠죠. 거기 출신인 전문직과 결혼을 하는 거면 상향혼이 맞아요. 결정사위 같다면 이거는 매칭조차도 힘든 조건입니다. 스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은 대기업 여자들이 널리고 널린 거 미안하지만 이건 팩트고요. 또 많이 기우는 거 역시 맞잖아요. 인정을 하세요. 혹여나 이 결혼 깨지면 저런 조건의 남자 결정사위 돈 퍼줘도 못 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닙니다. 결정사위 돈을 퍼주면 저런 남자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애프터가 안 돌아온다는 거지. 이게 진짜 현실이야. 스니 부모님 행동 때문에 많이 속상한 건 알겠지만 기울지 않는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오판이죠. 많이 기울어요. 이 댓글 진짜 재수 없네. 아니 누가 당신보고 조건 저울질 해달라고 했어? 뭔데? 뭐라는 거야. 애초에 스니가 지 조건이 기우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기운다. 그렇다라고 말해준 건데 너는 뭐 눈깔이 기울었냐? 헥! 조건이 기우냐고요? 이걸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까? 반대 입장이면 님은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이 전제고 둘 다 빠질 거 없는 사람들인 건 맞지만 남자가 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막말로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결혼 시장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요? 물론 님도 그렇게 눈치 보면서 잘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남자가 훨씬 낫다는 게 사실입니다. 명문대 대 기거국 직어국 전문직 대 대기업 지금 이게 정량 비교할 거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뭔 소리야! 당연히 눈치 보면서 오지게 잘 보여야지. 장난치냐? 끌 끌 끌 끌 끌 정련이 없는 전문직이면 니보다 더 젊고 더 잘 사는 집 아가씨도 충분히 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그렇게 절절 매는 거 불쾌하겠죠. 이해해요. 근데 학벌도 직업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인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솔직히 이걸 인정 안 하고 뭔 소리야! 우리 딸이 더 잘났다! 이 지랄하다가 파투 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4번 자, 스니 지금부터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댄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남자와 헤어지면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나? 없을 것 같죠? 그럼 기우는 결혼 맞아요? 여기 댓글들 이상이 아니 두 성인이 좋아가지고 만나는 건데 당연히 당당해야 존중을 받지 막 예의 지키면서 상대한테 잘 대해주는 것이랑 막 절절 매는 건 다른 거라고 이렇게 먼저 절절 매가지고 부모 스스로가 자기 자식 위치를 낮추게 만드는 건 잘못된 게 맞죠? 6번 어? 이쁘장! 이현병! 이건 뭐 어디 가도 개나 소나 다 이쁘장하대 다 이뻐! 다 이뻐! 지금 당장 결정사 가보세요! 스니 배경과 조건에 지금 남친같은 사람 만날 수 있는지 어림도 없어요 이건 쓰니 부모님이 현실을 아는 겁니다 아니 여기 댓글들 왜 이래? 기우는 결혼이면 무조건 저자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뭐! 한 번 보고 마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부부인데 계속 저자세로 내가 못났으니까 굽신거려야 한다고? 조건이 떨어져도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는 거고 부부는 아무리 그래도 동등한 위치의 사람들인데 부모님이 먼저 저렇게 굽신거리면 당연히 자존심 상하고 불편하지 뭔 소리야? 그럼 제목에 제가 그렇게 기우는 결혼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건 뭐예요? 스니부터가 먼저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 아뇨? 아니 스니는 그 나이를 먹고 현실감이 아직도 없습니까? 이 결혼 깨졌다고 칩시다 저런 남자 절대 못 만나요 어림없다고 당신 부모님이라도 당신 부모님이라도 그걸 아니까 다행이다 싶어요 내 부모 절절매는 게 자식으로서 속상한 마음 이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직업국 대기업이 전문직한테 동등하다 도대체 뭐가? 정신은 좀 차려야 할 거 아니냐고요 막말로 의사가 아니라 해도 달에 800을 버는 남자인데 님 회사에서 어디까지 승진해야 그만큼 볼 수 있습니까? 될 것 같아요? 10번 지금 사랑 이지랄 하면서 스니 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과연 이 글이 반대라도 이런 댓글 달았을까 싶구만 참고로 나도 여자인데 이 스니 분명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요 만약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 하나만 보는 거라면 제목을 이따위로 쓰진 않았을 거다 이거지 그냥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데 부모님이 너무 오바를 한다 이런 정도만 표현했을 거야 그런데 제목이랑 내용을 보면 내가 정말 기우는 거냐? 나도 대기업이고 당당했다고? 봐라 나는 절대 기우는 게 아니야 자존심이 상한다 등등등 이런 소리를 구구전쟁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봐봐 본인부터가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지 뭐? 아니라고? 그러면 전문직이지만 의사는 아니다 키는 크지만 몸이 별로다 뭐 얼굴은 평범하지만 키는 크다 이런 후레치기는 왜 하는 거야? 물론 너무 대놓고 절절매는 거 나도 찬성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인정 절대 안 하고 존심 세우는 게 더 거지 같다는 거지 차라리 니네 부모님은 솔직하기라도 하잖아 안 그래? 아니 여기 댓글들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뭐 상양훈이면 이렇게 굽신거리며 결혼하는 게 옳다는 소린가?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고개 빳빳하게 들어봐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니까 끄 끄 끄 끄 추가 제목을 바꿨어요 제목 수정 부모님의 저자세가 속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수정했어요 지금 저는 조건을 묻는 게 포인트가 아닌데 제목도 그렇고 너무 하소연하듯 쓰다 보니까 저희들 조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 예비 남편 스펙이 저보다 더 좋은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모른댔어요? 근데 저요 당당하고 서로 동등하게 연애했었고 남편도 같지라는 거 절대 하나도 없었고 늘 저한테 다정했어요 진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만나 왔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각과 을이 생겨버리는 것 같고 그걸 또 저희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그지같고 속상해서 글을 쓴 거라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글을 쓰면 댓글 대다수가 너희들 상황과 조건이 뭔데? 이런 걸 먼저 물어보고 그러길래 그래서 그냥 미리 뒷배경 설명상 조건을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딱히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즉 저는 지금 조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여쭤본 거라고요 다른 건 없다고요 댓글 1번 속상한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이 세상엔 분명히 계급이 있다는 걸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게 분명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딸내미 좋은 곳이 집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속상한 건 알아도 네 부모님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이야 뭐 자기들 조차하고 숙이는 거야 딸내미 때문에 숙이는 거잖아 이해를 하세요 2번 그래 뭐 연애 시장에선 동등했을지 모르지만 결혼 시장에선 남편이 우위에 있는 게 낫습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할 건 해야 인생이 편한 거지 그리고 부모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고 아시겠어요? 뭐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속상함이 포인트라고 그런데 그리는 왕창 서로의 조건을 다 써가긴 하네 그리고 쓴이 부모님은 남자 조건이 훨씬 좋으니까 잘 받들고 살라며 저 자세로 나가는데 그게 속상하다 하라고? 즉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저 자세여서 속상하다 이건데 아니 그러면 속상하다 하면 그걸로 끝이지 이게 맞냐? 이건 뭐야? 도대체 우리한테 뭘 판단해달라는 거야? 뭐 부모님의 저 자세 때문에 속상한 그 마음의 깊이를 이해해달라는 그런 건가?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속상함이 포인트라면 이게 맞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 댓글에 공감 능력이 안 보여서 이렇게 제목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가? 이건 당연한 거요 애초에 네가 기운을 결혼을 하는 거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둘 다 공평하게 놓고 우위를 봐줄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 그런 거 몰라 왜냐? 지금 이게 속상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봐주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 너 안 속상해도 된다 서로 모은 게 비슷해서 반반 결혼하기로 했음 이랬는데 이거는 결혼, 집, 차, 가정만 반반인 거 아니냐? 남녀를 떠나서 이미 한쪽이 두 배나 더 버는 능력인데 도대체 뭐가 반반이라는 거요? 미래도 반반이 되냐?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면 이번 결혼식 파투를 내고 부모님이 저 자세가 아닐 정도의 그런 남자를 찾아가지고 결혼하면 되는 거다 왜? 그건 또 지금보다 하얀 결혼하는 것 같아서 싫은 건가? 남자가 지금 당장 결혼식장에 나간다고 쳤을 때 나이 34 최고 대학 출신의 외모는 그냥 평범하고 키가 커가지고 옷빨은 잘 받는다 돈은 800번다 연봉 1억이지 23년도 기준 세월 월 200, 640 어쩌고 저쩌고 팩트로 너 말고 훨씬 젊고 어리고 이쁜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스펙이다 이거요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 전문직이에요 근데 의사는 아니에요 외모는 평범한데 전문직 법으로 이 정도면 전문직 치고 훈훈하지 이럴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관리 잘했고 이쁘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 자존심 때문에 본인은 올려치기를 하고 남친은 막 후려치고 까다리고 이래놓고 제목을 바꾼다고 그게 본질이 달라지겠냐? 어? 나 이해가 안 되네 남친이라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 이거를 꼭 보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 임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